전 그리고 이렇게 배가 부를 때는요. 음식을 좀 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세팅이 다 좀 됐나? 내가 좀 능력해 줍니다. 자 오늘 특전 씁니까? 저 NBA 특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손님 초대권이 있으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뭐 제 아바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혹시 그분? 몸매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뭐 이 정도면 저랑 싱크같이 굉장히 잘 먹거든요. 누구야? 저의 호위무사. 홍경석 매니저를 초대하겠습니다. 아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든든하다. 경석아! 자 홍메이저님 몸무게도 제거하십시오. 저희 손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경석아! 정확하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3분만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준비! 아 바로요? 3분이야? 시! 시! 아 뭐야? 자! 빨리 빨리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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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우와! 렛츠고! 매니저님! 멘이 너니! 제니저님 왜? 안 돼 x3 멘이 너니! 안 돼 x5 거기 뭐 있어요? 유지 속이어앉해! 의지하지 않아? 천천히. 천천히 많이 오고 알았지? 어? 잘 못해! 오케이! 반만 한 대 쓰라고! 반만 한 대 쓰라고! 어떻게 해? 걍 뒤로 왔던 거 좀 비벼? 야, 윤치 선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진정하세요. 아,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야, 이제 특급 에이스인데? 보고 있지 말고 드시라고요! 자, 이제 2분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분만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거 빨리 드시고 가세요.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 드시고 가세요, 물. 자, 메리 제이 10, 9, 8, 7, 6, 5, 참, 참, 2, 참.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전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이저님은 퇴장 후에 몸무게 측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승영! 시간 지우고 이제 아무것도, 물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1, 2, 1, 2, 1. 이 кам해를 보시면 열ませ Oops! 브러시 curv πά